자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오늘 6월 29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자 유파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유파발 보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실전 원격 모의고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자 남은 기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 간단히 안내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예고해드린 대로 실전 원격 모의고사가 10회가 실시가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계속 진행해서 열흘간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이 7월 2일이니까 7월 2일부터 11일까지인가요? 계속 매일 한 해씩 시험이 실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사실 시험 시간 자유롭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유롭게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일단 방식을 변경했어요. 자 이전 안내해드릴 때는 3번 시험 시간이 있었고 사실 시험 시간 지켜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개인별로 접속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다 다르다라고 하셔서 오전 10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돼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인데 11시 59분 정도까지는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해당 1차 시험이 시작되니까 10시 이후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시간에 접속을 하셔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은 한 번만 응시하실 수 있으니까 괜히 중간에 끄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시험은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은 시간은 10시 이후에 자유롭게 여러분들 한 번 응시하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고요. 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들 보셨는데 2016년도 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죠. 실제 시험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만 쳐다보고 보는 것보다는 밑줄도 긋고 하면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과 똑같이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잠시 뒤에 실제 화면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OMR 카드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정규 이론서 맨 뒤에 OMR 카드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마킹하는 연습 더 하시려면 강의실 안에 OMR 카드를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안내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마킹하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실전업격 모의고사는 문제당 해설 강의는 제가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강의를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번 모의고사 문제 지금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내용, 여러분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내용 이런 문제는 가급적 출제를 배제하고 있어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 안에서 쉬운 문제도 있고 다소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 한 문제 한 문제 강의를 보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는 제가 해설을 자세하게 해설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것이고 문제별로 해설을 해드린다거나 하는 해설 강의는 따로 제공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다음 날, 시험 다음 날 시험 다음 날 제가 이렇게 유파발 형식으로 그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컴퓨터에 반 어려운 문제들 뭐 한 두세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해설 강의를 대체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해설 강의 막 보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빠르게 해설 파일 보시면서 맞춤 문제들은 점검하시고 틀린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왜 틀렸을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 해설 강의는 따로 없을 것이고요. 이제 실전업경부의고사 끝나면 이제 마지막 우리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고난이도 100제가 있죠. 고난이도 100제 나머지 50문제 남았는데 그 50문제를 최대한 적중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마지막 저와 함께 풀어보면서 최종 마무리 정리하는 것으로 모든 강좌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 응시하시는 부분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로그인하시고 플레이 유상통 메뉴로 들어가시면 하단부에 이렇게 실전업경부의고사라고 하는 강의 박스가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일단 학습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OMR 카드를 앞서 안내 드린 대로 올려드렸어요. OMR 카드라고 해서 개리지 OMR 카드입니다라고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하시고 마킹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충 강의실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날 시험 다음 날 제가 오후에 촬영을 해서 분석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려운 컴퓨터 일반 문제 몇 개 정도는 제가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강의 목록으로 보시면 물론 저희는 테스트 아이디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다 목록 보이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 보이게 될 거예요. 매일 오전 10시가 지나면 한 해씩 시험 응시 버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시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문제 다운받기라고 하는 버튼 상단에 보이시죠. 여기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하시고 프린트가 다 되고 나면 OMR 카드 출력하신 거 OMR 카드는 미리 다 프린트를 해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권역 여러분들 응시하신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통계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응시하신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나머지 선택하실 거 없어요. 프린트 끝나면 시험 시작 버튼을 바로 누르시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문제 다 풀고서 점수 좀 높이겠다고 문제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시험 시작 버튼 누르고 또 모르는 거 다 찾아서 다 체크한 다음에 정답 마킹하시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실전업격 모의고사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간 운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프린트가 됐으면 시험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 화면이 나오겠죠. 문제 화면 보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시험지에 전부 푸시고 나중에 OMR 카드를 클릭해서 마킹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실제 시험과 똑같이 감독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제 시험과 똑같이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시험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무슨 과목을 먼저 푸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체크하고 나중에 어떻게 풀 건지 이런 시간 배분이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 시작 버튼 누르시고 시험 그 시작된 화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문제가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이제 답안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자 이렇게 답안 제출하시겠습니까? 나올 거예요. 답안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 점수가 나올 겁니다. 시험 종료 버튼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고 문제풀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풀이 버튼을 누르셔서 자 무슨 문제를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해설 파일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해설 파일은 문제 파일과 해설 파일은 물론 문제는 이제 프린트 하셨을 테니까 필요 없겠지만 해설 파일은 이제 다음 날 시험 다음 날부터 이제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다음 날부터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를 문제 파일과 해설 파일이 다운로드 될 수 있게 다운로드 될 수 있게 다운로드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설 파일 프린트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날 이제 시험 응시하신 분들의 결과를 가지고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점수가 몇 점이고 뭐 이러한 것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위 10% 권역별 점수들이 쭉 공개가 될 거고요. 자 무슨 지역 무슨 지역 10명의 상위권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권역별 응시 인원이 몇 명이 응시했는지 전체 평균 점수가 그 몇 점인지 자 응시생 대비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다음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자세한 분석은 다음날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안내해 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 안내해 드리고 해설 문제 어려운 문제 해설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다음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원격 모의고사 10회 동안 쭉 한번 해보시면 아 시간 운영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체크하실 수 있을 건데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실전원격 모의고사의 점수가 곧 최종 시험장에서의 내 점수는 아니라는 거 꼭 격하셔야 돼요. 2016년도에도 시험 등수 안에 못 들었던 분들도 얼마든지 합격하신 분들 많이 있고요. 상위권 점수 안에 들었던 분들도 불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나에 대한 테스트고 그냥 부족한 부분들 무슨 문제를 틀렸는지를 점검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몇 점 맞았다 이거 가지고 너무 막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거나 또 너무 기뻐해서 또 자만하거나 이건 안된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러면 더 역효과 난다는 거 다시 당부드려요. 실전원격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은 왜 틀렸을까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분석하시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실전원격 모의고사 진행되는 동안 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또 틀리면 안 돼요.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무슨 과목부터 풀 건지 자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체크하는 것들 어려운 문제 못 푼 문제들 체크해 놓고 넘어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연습을 10회 정도 해보시면 충분히 어떠한 그 전략이 수립이 될 거예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좋은 문제 하여튼 출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자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 힘을 합쳐서 파이팅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의하실 거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셔서 혹시라도 건강 이상이 오거나 하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20일간은 절대 아파서는 안 된다는 거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남부 말씀드리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잘들하고 계시겠지만 절대 이제 20일 동안은 카페 근무립니다. 절대 카페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맘때에는 불안합니다. 심적으로 굉장한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카페에 들어가 봤자 이상한 글들 읽으면서 괜히 막 더 뭐랄까요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벌써 제가 엊그저께인가 들어가 보니까 뭐뭐 학원들 벌써 그 알바들 시작했던데 이제 모의고사 알바들 이제 시작해요. 무슨 무슨 모의고사 보셨나요 하면서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데 점수 너무나 안 나왔어요. 막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 어렵나? 그거 봐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그런 현혹을 시키기 위해서 벌써 알바 작업도 시작했고 그리고 모의고사 봤는데 몇 점 나왔네요 하면서 알바 글들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는 막 이거도 봐야 되나 저거도 봐야 되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거꾸로 주눅들고 괜히 괜히 막 내가 잘못 공부했나? 막 이런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물론 뭐 제 말씀대로 보니까 카페 활동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카페 출입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주문을 외워야 돼요. 이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올림픽 때 펜싱 선수 있었잖아요. 금메달리스트. 그 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문을 계속 외웠잖아요. 그리고 결국 역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우리 축구 대표팀 보세요. 진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승률 5%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잖아요. 우리 선수들. 결국에는 이대영이라고 하는 세계 1위 아닙니까? 우리 뭐 16강 진출 안 했어도 어제 뭐 일본 하이라이트 보니까 일본 진출하고도 그거 뭐 의미 없죠. 그죠? 보니까 욕만 먹고 있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16강 진출 못하면 어때요? 당당하게 세계 1위를 꺾었는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긍정적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주문을 자꾸 걸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 힘든 시간 스트레스를 이겨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유수가 여러분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겁니다. 제가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질문 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서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도 분명히 70% 이상의 합격자는 우리 우상통 수강생 분들 중에서 나올 겁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부터 자, 이 화요일부터 이제 분석은 유파발로 올라가지 않고요. 실전업격 모의고사 강의실 안에 보충 강의실에 왜냐하면 이 유파발은 모두에게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수강생 분들만 보셔야 되니까 강의실 안에 실전업격 모의고사 강의실에 그... 뭐죠? 보충 강의실 자, 거기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